치과위생사 제4회 기출유형문제 2교시 94번 문제입니다. 보정장치, 그러니까 리테이너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목적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치료결과의 안정 2번 구강악습관의 개선 3번 치아의 교정 4번 교합관계의 개선 그리고 5번 성장변화로부터의 보호 다 뭔가 교정과 관련된 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보정장치의 목적은 첫번째는 재발방지 그리고 두번째가 치료결과의 교정이 끝났기 때문에 안정 이라고 정리하시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